우리 또 강병철과 상탱이의 원조 멤버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솔로로 전향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가수 이름이 뭐냐 하면은요. 나일강 예 나일강으로 지금 활동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. 자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자 우리 나일강씨의 무대입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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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도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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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에 감당합니다 저추도 한 번 가만히 쉬고 꽃립도 지고 나면 그만인 것은 무엇을 막선가 큰데요 한 번 뿐인 우리 일생 멋지게 살아보자 인생들도 아닌 거야 힘들다 생각 말고 다시 한 번 믿는 거야 내 일은 해가 뜬다 물을 위해 해가 뜬다 내 일생도 맞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멋지게 살아보자 인생들도 아닌 거야 힘들다 생각 말고 다시 한 번 믿는 거야 내 일은 해가 뜬다 물을 위해 해가 뜬다 뜨거운 맹침침 한 번 시작하는 거야 내 일생도 맞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